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 최신 버전에서 그 설정에 관한 설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굵으니까 화면 녹화하는 앱이 굵으니까 좀 줄였습니다. 크기를. 자 여기서 파워 디렉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터치하면 제일 처음에 초기 화면에서 여기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새 프로젝터가 나와있죠.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려면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정. 제일 밑에 있죠. 왼쪽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보면 프리미엄을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사용환경설정 해라인데 기본 비디오 품질. 이게 이걸 터치하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는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HD700에 CP 슬래시하고 540P 이게 설정되어 있어요. 요새는 이거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지 않고 위에 이걸 해야 됩니다. FHD1080P입니다. QHD High Definition이죠. HD는 High Definition. 고화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요새 최적화된 것은 1080이죠. 그래서 1080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항공이 쭉 나열되었는데 고급으로 이렇게 묶어 버렸어요. 이게 최근에 이 파워드 이렇게 해서 설정을 고급 이걸 터치하면요. 기본 이미지 길이가 처음에 나옵니다. 기본 이미지 길이가 터치하면은 저는 10으로 현재 해놨는데 이게 4.5 광이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 정도. 4.5 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 고화질이면 한 10초 정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초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이미지 효과에서 페넨 줌이죠. 페넨 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이 저절로 움직이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달리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페넨 줌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넨 줌 이것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색깔을 조금 노란 색깔로 빨간 색깔로 좀 바꾸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다시요. 여기 보시면 전환효과 기본 지속시간이라고 있죠. 이건 전환효과는 장면 전환을 말합니다. 장면 전환. 그 사진과 사진 사이 영상과 영상 사이의 장면 전환이죠. 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1초가 되어 있어요. S라고 선한 것은 1초란 뜻이에요. 2초란 뜻이에요. 1초로 지금 되어 있는데 1초는 1.5초로 되게 하죠. 그래서 1초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효과 지속 기본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는 글자잖아요. 글자 자막 자막의 길이를 기본적으로 자막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길이를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 입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요. 저는 현재 10초로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사진 있죠. 사진의 길이와 같게 해주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길이가 딱딱 맞아서 편집하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의 길이를 10초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도 10초로 하고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 후 계속 재생이 있는데 이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탐색 후 계속 재생은 뭐냐면 재생을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끝나면 또 재생이 되고 또 작업을 하면 바로 또 재생이 되고 계속 재생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탐색 후 탐색 후 계속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라인에서 클립 맞춤 효과 사용했죠. 이것은 스냅 기능입니다. 스냅 기능 스냅 기능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사진의 길이가 이렇게 있다면 글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가까이 왔을 때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 기능을 맞춤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하는 것을 합니다.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에서 개최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엽니다. 했죠. 이것은 타임라인에서 개최 개최라는 것은 뭐 사진이라든가 글자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클립을 말합니다. 그 클립을 영상이나 사진 동영상 효과 등등 그런 것을 열면 그걸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그런데 메뉴를 바로 뜨게 만드는 것이 체크를 하면 바로 뜨게 됩니다. 바로 뜨지 않고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연필이 연필이 옆에 왼쪽에 생겨요. 연필이 그 연필을 터치해야만 도구 메뉴가 뜨게 돼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두 분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개최를 선택하면 음악이라든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면 스티커를 선택하면 도구 메뉴가 바로 뜨게 하는게 좋겠죠. 이걸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편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파일 이름 표시 있죠. 여기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에서는 미디어 브라우저에 해당되죠. 거기에서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도록 표시가 되도록 할 거냐 안 표시되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으면 파일 이름 표시를 하는 것이 해도 스마트폰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 성능이 낮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해서 이 파일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물론 화면에도 거의 보이죠. 화면에 보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 있죠. 알림 수심 시스템에 알림 표시하는데 이 알림은 거의 파워디렉터의 광고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지 않고 받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 이렇게 하고서 모든 기본 탭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탁 터치합니다. 그럼 모든 탭이 지금까지 설정한 것이 있죠. 지금까지 설정한 것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저 위에 상단에 고급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고급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란에서 중요한 것은 앱 평가를 한다던가 FAQ 피드백 전송 이런게 있는데 FAQ 이것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것을 터치하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여기 많이 떠요. 여기에서 검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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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서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 있죠. 정보는 파워디렉터가 버전이 몇이냐를 나타내는 거에요. 버전이 몇인지 이런걸 나타내는 거에요. 저 현재는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빌드 번호가 여기 나와 있구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 파워디렉터는 PC 용도 있죠. PC 용이 먼저 개발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스마트폰용 파워디렉터가 개발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정을 꼭 한 번은 파워디렉터를 설치하면 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상단에서 뒤로 가기 상단에 뒤로 가기 있죠. 이걸 터치해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젠 앞에 다시 왔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파워디렉터 최신버전에서의 설정 바뀐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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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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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